네, 이번 순서는 주간 검색 종목 TOP5입니다. 1주 동안 어떤 종목을 어떤 분들이 많이 또 검색했는지 어떤 종목의 개인 투자 분들의 관심이 쏠렸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단골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팍팍 살아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고 반도체 업방두냐 우려 리스크가 한 번에 탁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해요. 반등 속도의 문제지 반등의 방향성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죠?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형성이 됩니다. 왜? 3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4분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3분기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주목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삼성전자를 조금이나마 반등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요즘에 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폴더블 스마트폰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충분히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모아가시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주가 충격이 한 번 나타났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고점 탈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서 단탈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여유만 가지고 보면 충분히 우상향을 완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도 꾸준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뭔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M&A 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5G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나왔으니까 엮어서 한 번 갖고 왔는데요. 삼성물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업황 개선의 반등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물산은 자체 사업도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건설주도요. 근데 지금 건설업황이 어때요? 괜찮죠. 내년 초에는 정권이 또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때요? 괜찮죠. 국제국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건설주예요. 건설업황 지수가 일단 버텨주면 삼성물산에도 좋은 이슈죠.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주이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만 따져도 적지가 않죠. 그런 기대치를 삼성물산이 지금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삼성물산이 언제부터 움직일까? 삼성그룹의 신사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가 언젤까? 그건 알 수 없죠. 앞으로 나온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삼성그룹의 이런 신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청사진들이 많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의 움직임은 없겠죠. 굉장히 무겁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히 매집해 나가면 나중에는 또 좋은 성과를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지금부터는 약간 개별주가 나오는데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게임주의 등락이 이번 주에도 종목별로 굉장히 엇갈렸어요. 대형주인 엔시소프트는 아직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위메이드처럼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팍팍 튀면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르4라는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미르는 굉장히 인질도가 높은 IP예요. IP는 뭐죠?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경쟁력을 갖춘 캐릭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쉽게 비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기 공룡 둘리 같은 경우. 둘리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둘리에 대한 고정팬도 있겠죠. 그럼 둘리를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둘리 팬들은 그 게임을 해보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IP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메이드도 미르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르4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됐어요. 앞으로도 게임주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묶여서 움직였어요. 게임주가 상승하면 게임주가 다 올라가고 게임주가 하락하면 웬만한 게임주 다 떨어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히 개별 플레이입니다. 이슈 있는 게임주는 급등도 하고요. 이슈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차별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업황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안 가니까.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위메이드가 좀 부담이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간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기도 해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게임주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IP 경쟁력이 살아있는지 이 게임주가 IP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이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이비온입니다. 에이비온이라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표적항 함재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면서 급등했고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급등했다가 쿵 밀렸다가 밑고리도 길게 달았다가 뭔가 깨질 것 같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좀 버텨주고 그러다 훅 밀리고 아주 정신산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서 단타소급도 많이 붙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에이비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짝 반등을 시도하다가 조금 눌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제약바이오주가 받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 투자를 어렵다고 하시면 대용주를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방법이에요. 셀트리온 그룹주 삼형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조정받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크게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을 하시려면 기술적인 부담도 적고 파이프라인도 풍부하고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 말고는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주식을 조금 하셨다면 개별 모멘텀 분석이 가능하시니까 그때는 중소형 제약사를 접근해 볼 수 있는 눈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다만 제약바이오주를 하고 싶은데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대용주를 보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벌써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긴 시각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목에 가장 무게를 좀 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기조가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다. 이거거든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코로나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코로나가 안 끝나도 경제 빚장이 해제된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만 2차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면요. 그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란 말이에요. 경제 빚장이 풀렸을 때 여행주, 항공주, 유통주, 편의점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수급이 먼저 들어오죠. 현대백화점도 보시면 이번 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신세계는 나쁘지 않아요. 유통주들,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위드 코로나의 힘에 의해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히 시장의 평균치를 상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는 계속해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탁5 종목 살펴봤고요. 더 많은 종목 정보를 또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저의 많은 강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정보들, 교육 정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